오늘은 경마공원에 왔습니다 한방항을 누리려고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제가 경마공원에 왔는데 진짜 지하철에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경마공원대니까 지하철 안에 있던 숨은 아저씨들이 다 내렸더라고요 진짜 아저씨들만 다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이곳이 바로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꼭 돈을 따서 갈 거예요 성인 성인줄 갑자기 좀 설레네 별생각 없지 않는데 성인 성인줄 갑자기 좀 설레네 성인줄 벌써 시작을 했잖아 여기 여기 근데 처음인데 이거요? 이거 사야지 얼마에요? 어서오세요 잘해봐요 카드계좌이체 네 감사합니다 6,000원인줄 알고 돈 너무 많이 보내서 아주머니가 한국에 더 줬어요 와 진짜 짜잔 사람 엄청 많네 사람 엄청 많네 너무 많아서 이곳은 막돈 구매하고 아니요 일단 들어와고 왔다갔다 하시면 돼요 신분증으로요. 신분증 보고 계십시오. 여기에 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 날씨 미쳤다. 이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찍는 거구나. 망했네. 이게 오늘 건데 이제 저는 2시 45분 거를 걸 거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승률이랑 이걸 보면 될 거 같긴 한데 이렇게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솔직히 좀 활용 못하는 20대라서 저기 초보 고객 위한 발병 위에서 뽑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베팅 가이드에서 처음 오신 분이 설명하거든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보기 해보실까요? 제가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네. 구매권을 구매하셨으면 이제 어떤 말 고르실지 구매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몇 가지 있으신데 그중에서 단승, 연승, 복연승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베팅을 하시면 단승에 1,000원, 복연승에 1,000원 조금씩 따윈시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기 붕괴 색이니까 2,700만원에 내돌두고 왔는데? 제3번방 흥행불패 걸었습니다. 제3번방 흥행불패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물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서 베테랑이니까 잘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름이 맘에 드는데 골든 드래곤 이름이 맘에 들어서 가겠습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 취소될 수가 있구나. 네네,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잠시만. 취소! 아, 취소될구나. 대물이가 사라졌어요. 아, 누구 끝지? 이번에는 우승후보에다가 안전빵으로 걸게요.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이쁜에다 미쳤다. 1,2등 다 맞췄어. 우와 환급은 어디서 받아야 해요? 아! 감사합니다 5,000원 투자해서 9,500원 벌었습니다 아주 행복하네요 이번엔 연승식에 벌었고 마지막입니다 초콜릿 한 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한 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뭔가 대박 천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쓰읍 쓰읍 그래도 제가 25,000원을 가져왔는데 지금 15,000원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는 안 잃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진짜 꼭 데려올 것 같아요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잘하면 진짜 중독되기 쉬울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여기 죽치고 이렇게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기가 너무 빨리네요 너무 집중했더니 다음에 또 오려고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